반갑습니다.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. 킬러 특강이고요. 작년에 킬러 특강을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 선생님 올해는 킬러 특강 오픈 안 하시나요?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6평 이후에 오픈하려고 했던 킬러 특강의 시점을 6평 전후로 조금 앞당겼고요. 그리고 지금 기출 플러스 유형편,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이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병행을 하셔서 조금 원활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또 시점을 조금 앞당기기도 했습니다. 3시간 압축 특강이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강,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. 우리한테 묻는 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지 개수를 이렇게 구성하는 미지수가 아니야. 미지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에서의 몇 배 반응인지 양적 관계에 집중해야 돼. 속도적인 면이라든지 수능 대비에 있어서 핵심적인 풀이 방법, 일관화된 풀이 방법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. 중화 반응이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표준 용액을 이용한 중화 적정 문제와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. 두 가지로 문제 해석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항이 남도가 훨씬 더 있습니다. 그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몰 농도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충분하게 보여드릴 만한 문항이 제공될 거고요. 그리고 산화 반응도 마찬가지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금속의 반응성이 빠졌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금속의 반응성이 작년처럼 난도 있게까지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산화 한원 반응으로 금속의 반응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문항에서 이동한 전자의 물수 정도를 점검하시는 문항으로 선생님이 제공해드리는 문항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더 중점을 투시해야 될 게 산화 한원 반응식을 산화 수법으로 완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난도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시간 압축 특강이고요. 충분히 수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풀이 방법 일관화된 패턴화된 풀이가 제공될 거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속도적인 면에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더 기쁘나 기출 플러스 유형편과 함께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교재는 PDF 파일로 제공해드릴 거기 때문에 출력을 하셔서 스스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. 선생님, 저는 아직 킬러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라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.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종 목적에 도달을 해야 돼. 액성으로 풀어야 돼. 라고 하는데 액성을 점검을 안 한다든지 액성까지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떠올려 보지 않다든지 자기만의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런 거까지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점까지 찾아낼 수 있는 강좌가 될 겁니다. 3시간이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거든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우리 1강에서 뵙겠습니다.